hola!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인텔 10세대 코멘 레이크가 출시되었습니다. 사전에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었지만 여러분들께 엠바고 제안으로 인해서 이제야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주 답답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우선 인텔 10세대 i9-1900KF입니다. 이미 9세대에서 KF를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10,900KF 라인에서 그래픽 칩셋이 빠진 제품입니다. 내장 그래픽의 유무의 차이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요 스펙을 살펴보면 10코어 20스레드에 베이스클럭이 3.7GHz 그리고 터보부스트 맥스 3.0 기준으로 했을 때 5.2GHz 그 다음에 TVB, 서멀 밸러시티 부스터라고 해서 이거를 했을 경우에 5.3GHz가 최대 부스트입니다. 물론 단일코어 기준이구요. 자 일단 여기서 말하는 터보부스트 5.3 그리고 터보부스트 맥스 3.0 기준으로 했을 때 5.2GHz 뭐 이런 클럭들 9세대 9,900K를 여러 번 사용을 해봤고 또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과연 10코어 20스레드 제품에서 저 부스트 클럭 스피드가 가능할까? 라는 생각은 좀 안들 수가 없겠죠. 뭐 이론은 그렇다고 해도 실제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여러가지로 좀 궁금하실 겁니다. 저 역시도 궁금했죠. 물론 가장 걱정되는건 온도일겁니다. 자 코멘 레이크는 LGA1200 소켓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G490 칩셋을 사용하는 새로운 메인보드도 함께 출시가 되었습니다. 1,900KF 테스트를 위해서 메인보드는 ASUS MAXIMUS 12 포뮬러보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16페이지의 전원부를 갖추었구요. 특히나 전원부 쿨링에 신경을 많이 쓴 제품입니다. EK와 공동 개발한 크로스 7 VRM용 블록이 탑재되어 있구요. 뭐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커스텀 순행을 사용하는 사용자라면 순행 쿨링도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전원부가 튼튼하면 아무래도 부스트클럭이라던지 혹은 오버클럭 할 경우에 좀더 안정적인 구동이 가능하니까요. 뭐 그런 부분에서는 괜찮은 부분을 기대해볼 수 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인텔 14대 CPU의 기본 테스트 및 오버클럭 테스트를 진행할 보드로 이 녀석을 선택을 한거죠. 자 그럼 과연 CPU 성능은 어떨지 테스트 결과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PU-G와 시네벤치 R15 그리고 시네벤치 R20 마지막으로 긱벤치 순으로 인텔 9900K 그리고 AMD 라이젠 3700X와 3900X를 두고 함께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테스트 결과를 담은 차트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900KF는 9900보다 2코어 4스레드가 늘어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성능 향상 폭이 큽니다. 그리고 이번 테스트에서는 CPU 자체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메모리 클럭은 2666MHz로 낮춰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우선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온도 관리 부분을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세대로 넘어오면서 최대 10코어로 늘어났으면서도 클럭 스피드는 최대 5.3GHz의 단일코어 부스트를 제공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인텔이 히터를 또 만들었냐 라는 우려 섞인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9세대를 생각해본다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였죠. 기본 세팅에 전력 제한만 푼 상태에서 사용할 경우 실사용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클럭 스피드가 나옵니다. 보시면 올코어 49배수가 계속 유지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 실내 온도는 25도를 유지하고 있었고요. 또 사용된 쿨러는 에이수스 스트릭스 LC360 3열 일체형 순행 쿨러입니다. 배틀그라운드의 경우에서도 올코어 49배수를 유지하는 모습이었고 온도는 대략 40도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아마 여러분들은 오버클럭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래서 52배수 그리고 53배수로 오버클럭을 진행을 하고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워싱턴의 경험이 있습니다. 오전 7위에서 우리는 액정의 경험입니다. 이 장면에는 트라이브의 한 달을 공부해 오늘의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는 경험을 표시했습니다. 통과하실 수 있는데요. 특히 이처럼에 계시기보다는는 많은 일들이 더욱끄러가 되희겠습니다. 그래서 긴이 창의 분 пал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빨리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게 당연히 많은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는 한국의 한 달을 다 알것을 생각합니다. 9세대 데뷔해서는 상당히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코어 숫자가 늘어난 것도 그 큰 요소 중 하나겠죠. 3900X보다는 그래도 코어 숫자 빨이라는 게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벤치 테스트는 코어 숫자가 많은 게 장땡입니다. 이쯤에서 테스트 결과를 두고 아마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작년에 9세대 CPU 테스트 했을 때 딱 그랬거든요. 뭐냐면 ES버전, 엔지니어링 샘플 버전이기 때문에 실판매되는 시판 버전과는 다른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ES버전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의문점들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직 판매도 시작하지 않은 10세대, 19,000K의 시판 버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테스트했던 엔지니어링 샘플 버전과 이 시판 버전을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하자는 거죠. 패키징이 꽤 멋있습니다. 축구공보다는 충격이 덜하지만 그래도 축구공은 못하면 이렇게 발로 차는 맛이라도 있었는데 얘는 뭐... 내용물은 간단합니다. 스티커도 있고 보증서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CPU는 두고 보려고 사는 건 아닐 테니까 ES버전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판 버전인 19,000K의 오버클럭 결과까지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00KF와 1,900K의 테스트 차이점은 메모리클럭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1,900KF는 제가 2,660MHz로 세팅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1,900KF는 4,400MHz의 메모리클럭으로 세팅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클럭 메모리를 사용했을 때의 차이점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 비교해 보시면 좀 더 재밌게 보실 수가 있겠죠. 엔지니어링 샘플과 시판 버전의 차이점은 사실 딱히 없습니다. 테스트 간 거의 뭐 오차범위 수준의 차이를 보여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긱벤치의 경우는 메모리클럭의 영향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900KF, 10코 20스레드 뭐 이 정도면 그래도 동영상 렌더링 그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프리미어 프로로 동일한 프로젝트를 렌더링 해봤습니다. 확실히 오버클럭으로 인한 클럭 간 차이는 있지만 오히려 그것보다도 고클럭 메모리의 영향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클럭이 낮을 때는 CPU클럭 간의 차이가 좀 크게 반영이 되지만 또 고클럭 메모리의 경우에서는 동일한 코스자에서는 0.1GHz 정도의 차이에서는 큰 차이점을 느끼기는 힘들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온도는 어땠을까요? 4,400Mhz의 고클럭 메모리로 사용한 1,900KF를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53배수의 경우 최대 300W의 전력 사용량을 피크로 넘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온도의 경우는 52배수는 80도대 53배수는 90도를 찍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10코어로 올코어 53배수인 것을 생각해 본다면 10세대에서 온도를 굉장히 잘 잡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텔이 드디어 14나노 국밥집에서 이제 달인 간판을 달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아무래도 올코어 4.9GHz에서 5GHz를 오가는 기본 성능일 겁니다. 베이스 클럭이 3.7GHz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클럭은 거의 5GHz대고요. 올코어로 작동하면서도 상당히 낮은 온도를 보여줍니다. 인텔이 밝힌 5.3GHz TVB는 실제로 쓰면서 눈에 그렇게 띄지는 않지만 센서 값을 봤을 때는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52배수 정도는 실사용으로 오버해서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코어 53배수의 경우는 안타깝지만 오버를 진행을 하고 제가 또 테스트를 하면서도 추가적인 쿨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겨울이라면 모를까 다가오는 여름을 생각해 본다면 실사용 구간으로는 좀 그렇게 쓰기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녀석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동영상 편집 등 CPU 자원을 많이 사용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1,900K는 꽤나 매력적인 녀석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겠죠. 그 아쉬운 점이라는 건 여러분도 알고 계시듯이 아무래도 가격일 겁니다. 그쵸. CPU도 CPU인데 이 녀석과 함께 사용해야 하는 그 보드 가격이 참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 그걸 생각해 보면 좀 그쵸. 어쨌든 9세대에서 욕을 엄청 먹더니 10세대에서는 제대로 정신 차리고 나온 것 같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10세대 CPU 관련 정보가 계속 궁금하시다면 꼭 구독해 주세요. 이 이후 다른 버전들도 계속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까요? 사실 이번 영상은 10,900K밖에 이렇게 나가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0,900K만 테스트한 건 아니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0,700K 시판 버전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10,700K도 테스트를 했다는 거죠. 10,400K도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은 엠바고에 쫓겨서 그 두 개는 오늘 올라가진 않고요. 그래서 10,700K와 10,400K이 궁금하시다면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 관련해 가지고 또 10,900K와 비교된 여러 가지 영상들 아주 10세대 제대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게 하나씩 하나씩 챙겨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동안 조용했는데 얘 때문에 엄청 바빠졌네. 아우 조회수가 잘 나와야 될 텐데 조회수가 잘 나와야 될 텐데 조회수가 잘 나와야 될 텐데